Q. 드디어 엠카에 수업을 주는 Q. 드디어? 저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맞고 Q. 드디어?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처음에 트첼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처음에 가을 딱 들었을 때 여기가 제일 기억이 남았던 말이에요 그냥 여기도 많이 들고 할 때 안무가 다시 이렇게 뭔가 펼치고 접고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 다 자기한테 어울릴 쪼감맛은 파트를 가져올 것 같아서 딱히 제가 막 하고 싶어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제 파트가 제일 좋아해요 할 수 있으면 랩 하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이거 비밀이에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탐나는 파트? 짧고 강렬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나만 할 수 있어 탐내지마 소소양의 파트를 탐내는 멤버들이 많아요 아워넣어 내비짐 아워넣어 내비짐 그거는 제 파트거든요 이거 안 한 줄 알아? 비싸 응 파트 그 때 이거 하나 해 리허설 하러 간다 가자 가자 올게요 안녕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x2 파이팅 이제 국방 때 더 잘해야지 파이팅 이제 국방 때 더 잘해야지 파이팅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거 승방이니까 승방을 배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모니터링을 해야겠다 하고 싶은 파트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공개됐던 것 같아요 엔씨의 랩 파트 한 번 해주세요 끄속땅 아까워 주기만 하며 조직한 파트 조금만 이리저리 떠올려 엔아 그 파트는 네가 해서도 끝나는 것 같아 난 그냥 열심히만 할게 안녕 제가 항상 탐내는 파트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워넣어 배웨주만 여기예요 여기를 제가 언젠가는 뺏겼어요 아워넣어 배웨주만 아워넣어 배웨주만 아워넣어 배웨주만 너무 아쉬워요 마지막 엠칸데 뭔가 좀 더 잘 쓰인 줄 알 수 있어요 한잔 무대는 아쉬운 거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에 또 조직하게 어댈 수 있을 때 짠 짠 잘 보셨어요? 네 우리 케이크스타 엠칸 끝났다 감사합니다 안녕 케이크스타 마지막 엠칸 끝 막상이에요 하트 못했어요 빨리요 저희 공허수면 공식 SNS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해서 콘텐츠를 많이 올릴게요 그리고 브이라이브랑 공기랑 라이브도 많이 많이 살 테니까 여러분 우리 중간중간을 많이 만나요 SNS 채널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비조너부터 찍었던 공식 영상 하루에 하나만 보여주세요 보스킹 때부터 보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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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슬문 내비 파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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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키스타 컴백 핑키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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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하나만 보면 우리가 컴백 할 수도 있어요 팁은 말이죠 자 잘 들으세요 저희는 3부작이기 때문에 3집을 보려면 1부작 2부작을 잘 봐야겠어요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즐문 이 핑키스타를 재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나올 거예요 뾰로롱 뾰로롱 4중기 때는 이제 팬분들의 시간을 가지다가 보시면 아마 시간이 똑같아 여러분 저희 1집 퍼즐문이 끝나고 2집 핑키스타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저희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시고 또 컴백했는데도 병원 없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내 우리 방주도 1번 갔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분 팬문도 만나고 싶어요 어 우리가 핑키스타로 컴백한 게 바로 이 앤카 무대였는데 이렇게 마지막 방송까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3집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응원해 줘서 너무너무 고맙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공모순이라 되겠습니다 화이팅